자 그럼 그럴 리가 없소 뭔가 잘못된 것이오 평양 가명에서 직접 하달된 명의라 나도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소 어떨하느냐? 임상호가 당장 포박해라 네 나으리 도망아라 홍석이 걸고 가라 영감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영감께서도 임도방의 성품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임도방은 구황염을 풀고 절의대를 놓아 백성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사람입니다 나도 믿기질 않네 허나 임도방이 화적들에게까지 구황염을 풀었다는 고변이 평양 가명에 올라간 모양일세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조선 상계를 치고 있는 만상 도방에 뭐가 하시오 화적들과 내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화전민에게 푼 구황염이 화적들 손에까지 넘어간 게 아닌가 싶네 조정에서는 화적들에 대한 엄단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런 식의 임도방이 푼 소금이 그들에게까지 미쳤으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 물증이라도 있습니까? 평양 가명에서는 이미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두고 있는 모양이야 임도방은 곧 평양 가명으로 압송될 걸세 이렇게 기울여서 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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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순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형순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애 압업이 됐으면 두려워 타게 들어보게 줘 무슨 일인데 그러냐? 아유 저 큰일 났습니다요 어머님 상호경님이 의주 관하에 붙잡혀 갔습니다 뭐 뭐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상호경님하고 본인 전 홍석이랑 같이 붙잡혀 갔는데 이 만삼도 아예 반키가 뒤집혀졌습니다요 대체 이유가 뭐냐? 이 상호경님하고 이 화적하고 이 렌통을 했답니다요 어허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날벼락입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화적이라면 관합뿐 아니라 우리 상단으로 일을 가는데 화적과 내 동일하지 자세한 건 평양 가명의 조사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구학념을 받아간 화전민들 사이에 화적들이 기어 있지 않았나 싶네 그게 사실이래도 그렇지 구학념을 받아간 자들이 화전민인지 화적인지 무슨 수로 구분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화적들이 구학념 받은 사실을 저들 입으로 떠벌리질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도망으로는 무거운 게 분명합니다 난 짐작이 가네 심정이 그렇더라도 속단할 수 없는 문제네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어쩝니까? 무슨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방도를! 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도망으로까지 권역을 치르게 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옥사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원망도 분노도 없네 내 한때 관노의 신분이었을 때 육손이라는 화적의 우두머리를 만난 적이 있네 그 자가 함께 태봉산으로 들어가자고 하길래 난 화적은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네 그랬더니 그 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태어나면서부터 화적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이 자신이 자신을 화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누군들 화적으로 살고 싶었겠는가 세상이 좋아지면 다시 양민으로 돌아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나누어준 구학념을 먹었다는 게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